국내 유일 공공종합시험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검사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소리를 내며 바람을 뿜는 커다란 설비. 바깥에 마련된 모니터에는 여러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진주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기기센터에서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를 검사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환경기기센터에서 굴뚝배출분야 환경측정기기 가능검사는 11개 중 8개 항목.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나머지 3개 항목을 추가 지정받으며 굴뚝배출가스 전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과 정도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부 항목 검사를 위해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던 남북권 업체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저기 검사하기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저희 원에 맡기시면 저희가 알아서 배정을 해서 저희 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안산, 서울까지 저희가 접수를 지원해드리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성의 편의성과 또 다양한 분야를 일괄로 맡길 수 있음으로써 또 지난 8월 환경기기센터는 물기술 성능검증 시험기관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에게 정수처리와 해수담수화 등 7개 기술 분야 성능검증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성능검증이 쉽지 않은 물기술에 대한 공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발급받은 검증서가 천조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세계물시장의 진입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분야를 넓혀나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내 기업과 국산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